오늘 본문 말씀은 올바른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을 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동생다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 한번 들어봅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기도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지방도시의 장례식장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글귀가 떠올랐고 형언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원금을 듬뿍 바치고 한 걸음에 기도원을 내려와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하신 대로 회생불능의 파산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만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냥 쓸데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강조하면서 독려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라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전면 부인하고 나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성공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국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그 깊은 뜻이 속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들은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탐욕대로 움직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강자들이 생기고 그 강자가 되었으면 약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약자 중에 약자 다시 말해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근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5,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노예 근성이 뿌리 박힐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데려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이 광야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은 동의어입니다 광야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물을 주려고 해도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개인의 능력과 재주가 무력화되어서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자연히 없어지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로만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매일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만 보관이 가능한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모았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누릴 수 없는 그다음부터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나는 그래서 인간의 탐욕마저도 무력화시키는 가장 민주적이고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무엇입니까? 1세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하는 것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요, 아버지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배우자로서 오로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일 바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한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광야는 오직 지구하신 하나님과 차별 없이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겠어? 나는 너희들을 돕지 않겠어? 하고 스스로 고독해지면 광야에서는 반드시 죽습니다 혼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지구하신 하나님과 거기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힘을 합치고 서로 도와주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나아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령 모든 계명 모든 율법 중에 두 가지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광야든 도시든 기원전이든 21세기든 변함이 없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카일은 미래는 내가 선택한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인류는 노예 폐지운동, 감옥개혁운동, 여성해방운동, 인종차별, 자유노조운동, 반전운동, 민권운동, 민주화운동, 자유언론운동, 장애인차별금지운동 등에 대하여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이만한 인권과 자유로 그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이 성경에서 찾은 하나님 개념들입니다 인간은 강자가 되고 싶고 강자가 되면 약자를 지배하고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절대로 오히려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낙은의 장애인들을 더 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한 반대와 정황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욱 더욱 실현되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흐름과 내 개인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대한 그 흐름을 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그 흐름에 나를 띄워보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행복하게 올바로 풍성하게 누리며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컨셉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기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서 내 행동거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원과 많은 사람을 도해서 바흘에게 무릎 꿇지한 7천명을 보내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설교 여왕이 된 패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요를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미아리 점집이나 구룡사에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점집이나 절에서 그런 것들을 묻고 답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점집이나 구룡사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원래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류의 질문을 구하고 또 답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허탄한 짓이고 악한 것이다 호세와 선지자는 통탄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 무엇입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그 뜻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물으며 열심히 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으며 설사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자신의 번연과 안의를 위해서 기룡을 묻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타더니 하나님 모를 때는 자연히 박순이 무당이니 종교 지도자들의 종로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파려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 궁합 사주팔자 등등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이런 것들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나 기도원에 가서 징조를 구하고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묻거나 오십밥 백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특정 사람들이나 운세 따위에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 우연히 봤다고 칩시다 하루 종일 찜찜하죠?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옛날에 흙이 뜨렀던 자기 사주팔자 얘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떡 먹듯이 잊어버리면서도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쫓아다니면서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타락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정 만드는 빨간 인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정 만드는 빨간 인주로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만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일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엄청난 복체를 내고 당대 중동 최대 무당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다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믿고 이웃을 위하여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절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복술이나 점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세우신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뜻은 그 모든 허접스러운 초등 종교행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책임을 다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싸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대리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 여부는 나의 별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풍부에 처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낭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짜릿한 동굴 여행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이 끝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오직 이스라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양아치도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세습은 절대 불허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가진 힘과 권력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을 도와주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냐 하면 깨끗하게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힘과 재능과 권력은 남을 돕고 살리는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풍요를 드립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사도는 진정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슨 뜻이냐면 범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삶이 풍성해질 리가 없습니다 29살에 29살에 한 청년이 미국 미시간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러져 있고 바람은 몹시 불어서 물결은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첫 아이를 잃은 데다가 파산 상태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공항이 시작되어서 망일 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굉장히 나빠져서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제 죽자 그런데 몸을 던지려는 순간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기가 무서웠던 것이 정말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죽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처지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생각이 스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이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남을 위한 삶이라면 봉사를 말하는 것인데 봉사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되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죽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을 위한 삶, 봉사하는 삶을 한번 실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왕 죽을 거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만 생각하고서 행동한 것입니다 29살에 그 힘도 소망도 없던 그 청년의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국 특허권 25개, 28권의 책 예술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받은 47개의 명예 박사학위 참고로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 밖의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 없고 미국 건축학회와 영국 왕립건축학회에서 주는 최고 영예인 골드메달을 수상하였고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박물관에 연구 보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오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벅민스터 풀러 사람들을 그를 20세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다빈치라고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가 원래 천재였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천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뭐 하나는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그 장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증거가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나게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나 신명이 없이는 그런 신기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가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이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셔야 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름 다시 말해서 깨달음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견적내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을 다워질 때 그 사람은 처지가 무엇이든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상황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만복을 딱 누리시고 그것을 열심히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이웃에게 덕이 되는 일을 찾아서 행할 때 그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해져서 백배의 결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